공교시설 무대조명을 할로겐 등교에서 LED 등교를 교체 시 유지 비용 및 전기 에너지 절감에 관한에 대해서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본 논문은 특수조명 중교의 무대조명을 대상으로 할로겐 조명을 LED조명으로 대체할 때의 조두수성, 전력비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초기 설치비, 유지비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대조명 등교 스포트, 엘립세이드, 파 등의 할로겐 조명을 LED조명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조두, 전력량, 전기요금, 유지비용 등을 검토했던 겁니다. 최근 종교시설 중 무대조명은 설계적인 스포트조명 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각종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멀티무대 형태로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능을 만족하는 조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연출이 가능한 등기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무대조명의 기능적인 특성에 비해 그것에 관한 설계 및 장비 비용 등으로 경제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 전기요금 이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중과 대규모 교회의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큰 문제가 되도록 됩니다. 기존 할로겐 조명이 LED조명 개체해 교회의 무대조명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조명 전기설비 유지관림이 에너지에 관한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연구 배경은 특수조명 중 하나의 종교시설은 성스러운 예배 인도자인 목회자를 비롯하여 창안대형 현악기 등의 연주자의 인물과 각종 안기 및 대원들의 파트별 스포츠 조명 등을 시기적절하게 운영하여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시의 무대조명은 설교자 등의 의상과 설교 내용을 물론 각종 공연 목적과 내용을 잘 표현하여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랑으로 지역사를 섬기며 사명을 감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본 연구는 최근 대규모 무대조명 설비가 언공대 서울 동대문고 왕신리 A교회를 선정하여 기존 할로겐 등계고를 LED교체 시 유지 비용 및 에너지 절감 방안을 예지하여 검토 곧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림 일과된 그림 도면입니다. 특수조명들이 많이 설치된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본 농구의 할로겐 조명을 쭉 보면 엘립소이드가 750W가 8개가 있고요. 스포트라이트가 1W가 16개, 파라이트 1,000W가 12개입니다. 이것만 해도 매드와트입니까? 24W가 36kW죠. 그 다음에 이 조명기를 LED조명으로 했을 때 이것을 엘립소이드 750W로 엘립소이드 200W, 스포트라이트 100W로 LED 줌 스포트 200W, 그 다음에 파육사는 LED 스포트 162W로 거의 대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파라이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고 한 대신에 빛이 많이 밝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엘립소이드, 슈퍼스타, LED, 엘립소이드 200W입니다. 줌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LED 줌 스포트, 매뉴얼 스포트입니다. 보통 DMX, 오토줌도 있지만 매뉴얼 스포트로 되어 있는 조명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162W LED 스포트라이트로 가능한 것을 대치한 거고요. 그래서 조두계는 CL200을 3번 더하고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10m절에서 스포트, 엘립소이드 8의 조두를 측정, 비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포트, 스포트라이트는 700에 230이고 LED 조명은 550에 70 정도 되죠. 스포트와 지금 저희가 약간 틀려있죠. 그렇죠? 스포트가 스포트가 있을 때, 플로드가 있을 때는 별로 안 나오죠. 그렇죠? 스포트 할 때는 조두가 빛을 말았기 때문에 많이 나왔죠. 엘립소이드는 654, 여기는 LED 줌일 때 15도였을 때에 713, 30도일 때는 205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활록에는 700W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 기계를 쭉 했습니다. 용량을 1.94, 그렇죠? 스포트하고 LED 했을 때 LED 용량을 했을 때 총 전력이 1.94, 그렇죠? 할로겐 LED 전력은 27.26, 한 27km 정도가 대체했을 때, 총 표해 봤을 때와 같이 했을 때 27.26kW 정도가 전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구 교체했을 때 선정할 때, 우리가 24 선정할 때 계약 전력을 50km 선정하고, 사형 전력이 679W를 적용하면 전기용은 463,200W 정도가 나오고요. LED 등기구의 경우에 계약 전력이 20km 선정하고 144,8kW 정도가 적용하면 전기용은 173,990원 정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기 매월 약 289,000원, 210원 정도가 되면 연간 한 350만 원이 절감이 가능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 그렇죠? 표를 쭉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할로겐 설비 전력이 2,216만 원이고 LED 장비가 4,380원으로 적용할 때 1,743원 비용 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램프의 교체, 그러니까 램프가 할로겐 전력이 200시간이기 때문에 LED가 2만 시간을 적용되든가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율을 따지게 되면 더 줄죠.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4년 정도가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LED 등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유지 비용에 대한 연수가 점점 짧아지고 등기구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런 비용이 많이 적어집죠. 그렇죠? 결론을 보겠습니다. 특수조명 중은 전교 시스템 무대 조명에서 기존 알로겐 등기설비를 적용할 경우보다 LED 조명 등기구로 대처하여 살 때 기준조두를 얻을 수 있었으면 단위 소비자의 땅 4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과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였고 앞으로 LED 등기 시스템의 효율 향상이나 연색성이나 설치 비용 유지 절감 등에 관한 보완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래서 LED 조명을 교회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명을 바꾸는 것만 특수조명을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을 바꾸는 추진을 많이 가는 게 나은데요. 일반 등은 전력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LED 조명을 무대 방송 조명을 더 많이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게 교회에서는 전기, 에너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할로겐 조명은 250도입니다.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LED 조명은 굉장히 뜨겁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LED 조명을 바꿔야 목사님도 설계할 때 큰 문제 없이 여름에는 굉장히 좀 힘드시지가 따온 있고 그렇지만 LED 조명은 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저는 이후봐야의 손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후봐야의 손이 괜찮은 것 같고 이후봐야의 손이 잡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그 안쪽에 이후봐야의 손이 잡고 있는 곳으로 아니다. 감사합니다.